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맨날 부대끼미 얼굴 보고 노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같이 왔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여서 서울에서 지내면서 20대 초반때부터 쭉 일적으로도 공유하고 서로 멘탈적으로도 서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듬직한 친구죠. 지금 연기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친구랑 같이 몇날들 볼링치고 보드게임하고 게임방도 가고 연기 연습도 하고? 연기 연습은 같이 하네요. 따로? 서로 손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연기 연습은 한 적 없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나? 뭔가 예술적으로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그런 로망을 갖고 계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뮤지컬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만나자마자 안녕 대호야 잘 지냈니?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면서 왠지! 음악하시는 분들은 기타 노래를 치시면서 걸어 다니시고 그런 로망을 갖고 계시나? 뭔가 왠지 모르게 음악인들끼리 모이면 합주가 시작될 것 같고 그건 저도 있어요. 음악인들끼리 모이면 그러나 그런가? 그런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연기를 하는 거라고요? 뭐야 서로 속이는 건가? 마피아 게임 하듯이? 마피아 게임 많이 해요. 마피아 게임 많이 해요. 마피아 게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친구가 해표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마피아 게임 하면 이렇게 다혈질대. 나 마피아 아니야! 그래서 얼굴 빨개지면서 막 아니 아니 내 얘기 들어봐 이러면서 되게 논리적인 척 하면서 그러니까 엄청 논리적으로 설명을 되게 열심히 해. 근데 알고 보면 마피아하고 해표는 너무 신뢰가 가면 그때 마피아예요. 정말 시민일 것 같을 때 그때 마피아야. 되게 논리적인 척하고 본인은 차분한 줄 알아. 근데 옆에서 보면 목이 뻘겨져 있어. 자연도 한 번 비춰주세요. 근데 앵글을 너무 저한테만 쓰는 게 아닌가. 혹시 이따가 그런 것도 해 주시나요? 어떤 말이에요? 그 왜 그 나영석 PD님 예능을 보면은 가끔 뭐 쌈쌈쌈쌈쌈 이런 음악 나오면서 고양이도 한 번 이렇게 보여주고 오늘요? 뭐 드실래요? 제가 다 맞춰드릴게요. 아 다 맞춰면? 네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저 제 친구들 친구도 와있고 그러는데 아 김치 수제비 먹고 싶다고요? 야아 아니요?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아 원래 이런 데 와가지고 되게 거창한 그런 요리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라면 같은 것도 좋지만 제가 이번에 수제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좋아하세요 김치 수제비? 수제비 좋아하십니까? 콜? 콜? 네 제 친구 해프가 콜이라고 했습니다. 감자 감자를 많이 깎아보셨네 그죠? 아니 근데 과일을 많이 깎아봤어요. 아 과일을? 사과 뭐 치위 그런 거 있잖아요. 과일 잘 깎은? 복숭아 오 잘 깎은데? 칼 가지고 그렇게 깎이 쉽지 않은데? 그래요? 단점이 있어요. 여기 너무 아파. 아 그래서 전황굴군이 너무 아파요. 대표님 울었어요. 막 우는 것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큰엄마나 외할머니가 훔쳐 울듯이 운가. 그러면 아 불이나 떼러 가야겠다. 약간 그런 거 알죠? 어 방금 여미 씨. 약간 어제 그런 느낌으로 코가 빨개지면서 약간. 그리고 저는요 수제비를 얇게 넣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 읽는 건 아니겠죠?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 보면 항상 그 약간 체스를 두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체스를 두는 것 같아요. 체스와 바둑을 두는 것 같은. 수술을 감방하고 피하고 문호성태. 좋아. 하나 잘못 걸리면 이제 바로 체크메이트. 아 알겠어요. 카메라 의지가. 오! 제가 키우는 친구입니다. 아 키우는 친구인가요? 비비라고요? 날이 세네요. 2.3 정도? 2.3? 5주도 넘는 기준이죠. 근데 계량컵 같은 건 없네요. 이 귓세 각도. 아 각도. 네. 이 손. 잘 쓰는데? 잘 쓰는데? 얇은 거 아니지? 되는지 넘쳐야겠어 얇으면 얇다고 두꺼우면 두껍다고 통장은 없고요 그냥 거기서 있는 거 맞추시고 그게 뭔데 회관장료 회관장 어떻게 해 편의장 갔다올까 아뇨 저 소금을 할게요 잘하려고 하는데 뭐 뭐 핸드캡을 주시겠죠 그리고 감자 감자는 제일 작가가니까 좀 얇게 썰어 네 너무 얇게 썰어 지는데 바닷물이죠? 아직 완성이 안됐어요 아직 누나 국간장이 없어서 그런가 맛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괜히 불안해 뭐가 좀 2% 부족해 근데 부족하죠?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아직 덜 안 끝났고 더 졸이는 걸 다 계산해봤어요 김치 물의 풍맛이야 김치 물의 풍맛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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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표정 왜 그래? 지금 누나 때문에 친구 표정이 이상해졌잖아요 너무 흔들리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해피야 난 진짜 너가 정말 먹고 어 괜찮은데? 맛있네? 이랬으면 좋겠어 너 기미상공을 하면 맛을 유추할 수가 있잖아 어디 갔어? 먹는다고? 먹어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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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패스 잘하시네 역시 표정이 좋지 않은데 장난치고 어 그럼 쿠티 많이 나요? 안 될 때? 괜찮아 형 말해 믿으면 안 나는데 누나 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팀에 저희 회사에 그 클리닉팀이랑 CG팀을 만들어졌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CG팀 기회를 토론을 만들어보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존맛 저의 회사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